가뭄이 유난히 심했던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강원도 소양강은 물이 말라서 이처럼 바닥이 훤히 드러났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다 못해서 기우제까지 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도 지긋지긋한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폭우를 몰고 오는 태풍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올 봄에는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농촌에서는 비가 너무 자주 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름에도 마른 장마 대신에 비가 자주 내릴 거라는 전망인데 올해는 가뭄 대신 호우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리안 위성에서 포착한 소양강의 모습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던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사진입니다. 바닥을 드러내며 희미해졌던 소양강 물줄기가 올해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봄비가 자주 내리며 극심한 중부 가뭄이 해갈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양강댐 수위는 178.84m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던 지난해에 비해 30m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4월부터 이달까지 38일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린 날은 모두 14일.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린 셈인데 봄철에 이렇게 자주 비가 내린 건 무척 이례적입니다. 또 한 번 비가 내렸다 하면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해 나아가는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 봄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195.4mm로 평년보다 78%나 많았고 특히 평년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중부지방 강수량도 평년 수준을 10에서 70%가량 웃돌았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 앞으로는 가문보다 오히려 호우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